안녕하세요. 한국사의 이해 최송현입니다. 1911년 성베네딕트의 대수도원장인 독일의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4개월간 조선을 여행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자에 400페인치가 넘도록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이 나라를 향해 애써 대한 만세라고 작별 인사를 보낸다. 그래, 한 국가로서 이 민족은 몰락하고 있다. 어쩌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말없이 마음이 따뜻한 이 민족에게 파도 너머로 작별 인사를 보낸다. 지금 나의 심정은 마치 한 민족을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장례 행렬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잡하기만 하다.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독일인 선교사의 눈으로 일제강점기 어두운 조선사회의 이모저모를 보여줍니다.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 인구 1,800만의 작은 나라 한국은 아시아의 거대 민족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된 이후 한국의 민족이 사라지고 있다고. 거기에 일본에 동화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흥미롭고 가치 있는 한국의 옛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과 조선인의 삶, 그 아픈 역사 이야기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9세기의 나라의 문을 열자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앞으로 세 분에 걸쳐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바로 그 시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통받고 살았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세 가지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의 지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0년대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식민지 조선이 좀 아주 복잡해졌겠죠. 힘들어졌겠죠. 그 시기를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도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일제의 지배 정책을 다룰 텐데요. 일제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를 통치를 했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나라 안팎의 정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제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꿔서 시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무단통치라고 해요. 조금 이따 사실 다 다루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1919년에 턱하니 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3.1운동이라고 해요. 이 3.1운동이 일어나니까 화들짝 일제가 놀라서 뭔가 다르게 통치를 해야 되겠다 한 것을 문화통치라고 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세계에서 1929년이 되니까 막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공황이 뭐죠? 한쪽에서는 물건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꾸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공황이 일어나니까 새롭게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식민지 조선도 그 전쟁의 효리바람에 들어가죠. 이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일본이 병참기지화 정책 이 말도 좀 어려워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중국과 일본이 싸움을 한 거죠. 전쟁이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41년에 드디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이른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일본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일제 지배 정책 가운데 첫 번째는 무단통치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막 무서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자마자 조선 총독을 파견하는데 조선 총독이라는 사람은 일본 육군 해군 이런 대장 가운데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선 총독이라는 사람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손안에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화면에서 보듯이 조선 총독부도 이렇게 지어놓고 통찰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을 보시면 막 칼을 찬 군인, 경찰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헌병이 경찰 임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인에게 모든 정치 활동을 못하게끔 이렇게 금지를 시켜버리는 1910년에서 19년까지 이렇게 무선통치를 했네요. 그 다음에 보세요.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얼르는 거예요. 잘해줄게 앞으로. 앞으로 3.1운동 같은 거 하지마. 하나 이런 속이는 정치를 했거든요. 아까 무시무시한 헌병 경찰을 없애고 보통 경찰로 바꿨어요. 보통 경찰로 바꿨는데 말이 바꾼 것이지 군대 업무하고 경찰 업무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결사를 일부 허용했는데요. 그럼 자유를 다 주었나 그게 아니고 일본 지배를 인정한 위에서만 자유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이른바 문화경찰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무섭게 불혼분자, 위험한 분자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일본 말을 잘 들으면 잘해주지만 독립운동 하면 아주 탄압할 거야. 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주하고 소작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주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고 소작인은 야단치는 이런 문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병참기지가 뭐냐.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말하지 물자도 필요하고 물건을 보급하는 곳 이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조선에 군사시설을 만든다든가 중화학공업을 키운다든가 이러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없애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한국말을 쓰지 말아라. 일본말을 써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조선은 한 조상인데 조선의 성과 이름이 이상해.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 다음에 황국신민이 되어라. 황국은 어디죠? 황제의 나라. 일본의 신화진 백성이 되어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 궁성을 향해서도 절도하고 일본 정신을 몸에 넣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을 모신 신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강제로 참배하게 하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나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제로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하시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조선은 더더욱 어려운 시절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탄압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활들을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정책을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움쩍달차 할 수 없게끔 막 촘촘하게 그물막처럼 탄압을 하고 마구 감옥에 잡아 넣고 그랬죠. 거기다 대고 일본을 반대하는 어떤 얘기를 하거나 꿈쩍달차 못하게 철저하게 이 사상을 탄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활 하나하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신경을 쓰는데요. 대표적인 보기 하나만을 쓴다면 이런 거예요. 열 개의 가구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국반이라는 걸 만들어요. 무슨 반이요? 예, 애국반을 만들어가지고 이 애국반을 통해서 저축을 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신사에 갑시다. 일본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도와줍시다.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서로 이렇게 감시하게끔 이렇게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아요.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쌀을 저렇게 입어라 등등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전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아시아를 한 묶음이다. 우리는 아시아는 한 묶음이다.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 아시아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그림을 보시면 조선의 학생이 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아, 이 아시아는 하나야? 나도 커서 아시아에 이바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선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전을 했을까요? 영화를 틀고 강연회를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을 동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 동원을 하는데 전쟁터로는 사람을 동원해서 뭘로 쓰겠어요? 군인으로 하려고 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일본 군대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 이렇게 지원병을 하는 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가운데도 군인 울 사람은 와 이렇게 또 했거든요. 아, 그러다가 뭐 지원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이제 군인을 끌어갈래 해가지고 1944년에는 징병제를 막 시현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러는 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탐구 방에서 일할 사람들. 또 이 사진에서 보듯이 군대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일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쓴 거죠. 그 다음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갈 때 가는 곳마다 위안소라는 걸 두는데요. 그 위안소라는 게 뭐냐면 일본군의 성욕을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 위안소에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안소에 한국인 여성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아주 그냥 몹쓸 일들을 다 당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는데요. 그분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냥 죄인 아닌 죄인처럼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진상을 밝혀있는데 앞장서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들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위안소에 이렇게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물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농민들에게서 수탈을 합니다. 농민들이 애써 쌀을 생산해 놓고 나면 약 50%까지는 국가에다 공출을 해. 공출 어려우네요. 국가에다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고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금속이 필요하잖아요. 금속이 필요하니까 온갖 쇠부치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 옆에 그림 한번 보면 그렇죠. 그때 만화인데요. 조금 풍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석을 들고 다녀서 온갖 쇠부치를 긁어 모은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 있는 철문, 교회의 총, 그 다음에 절에 있는 불상,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숟가락과 이 밥그릇까지도 다 이렇게 수탈해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강제로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거나 돈을 내라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죠. 이 사진은 강제로 공출할 때 그때의 사진이군요. 이번에 세 번째로 나라 밖으로 나가서 살았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면서 어우러지는 세상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주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갔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조선 땅에서 살기 힘들어하고 만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을 하고 나니까 더더욱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가는 사람이 더더욱 늘었죠. 지금 이 그림은 바로 그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도 가져가고 재산을 가져가니 살기 힘들어하고 만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기 어려운 사람만 만주로 가실까요? 그건 아니죠. 또 뭔가 일본에 맞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하긴 힘들어 해서 만주로 건너간 분들이 많았어요. 만주로 건너간 사람들은 거기서 독립군이 이렇게 기지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하면서 살면서 그 다음에 일제에 맞서 싸우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독립군도 만들고 이러니까 독립군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이곳을 우리가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해서 독립군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1931년에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점령을 하고 꼭두각시 정권인 정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주를 자기네 땅으로 일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조선 사람들을 그 땅이 넓으니까요. 집단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집단으로 이주시켜놓고 그들도 이렇게 감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1930년이 되면 한 60만가량이 만주에 살아요. 그리고 1945년이 되면 약 115만 명이 115만 명, 120만 명 이 정도가 만주 지역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주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원래 좀 가난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소장님이 만주에 가서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려운 생활들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독립군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금을 모아서 독립군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셨던 분들은 안타깝게 어떤 민족적 차별도 받았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참 그것은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주만 갔을까요?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연해주가 어딜까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소련 땅하고 맞닿아 있는 이곳을 연해주라고 하거든요. 이 연해주에도 19세기 중엽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해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일제가 1910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나니까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는 여러 독립단체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연해주의 한인들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무장부대가 많이 활동을 했어요. 총을 들고 일제에 싸우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연해주에 살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독립운동도 하고 생활을 꾸려나가던 분들이 있었는데 스탈린이 지배하던 소련 사회에서 연해주는 조선과 가까워. 조선과 가까우니까 조선의 일본 스파이들이 연해주에 들어와서 우리 소련을 무너뜨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저 멀리 옮겨버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어디로 옮겼을까요. 연해주에서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이렇게 이주하는 과정에서 한인들은 많은 재산을 잃고 인명피해도 당했거든요. 그러면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해서 생활이 편했느냐도 그건 아니었어요. 이주하는 과정에서 피곤한 만큼 집단 이주 된 뒤에도 여러 어려운 생활들을 해야만 했죠.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간 한국인들 가운데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제1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죠 오늘날에. 일본으로 간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 일본으로 갔을까요. 일본 처음에는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유학생이거나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에 간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1923년 무렵이에요. 일본에서 간토에서 큰 시진이 일어나요. 사유가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런데 사유가 불안한 것을 표적을 바꿔서 어떻게 수습해볼까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조선 사람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흥분해서 조선 사람들을 막 집단으로 학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한 6천명 남짓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쟁이 나고 일본에 사람이 부족해졌잖아요. 군인들로 막 가고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조선에서 노동자를 좀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탄광 같은 데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 일본에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말이 모집이지 많은 사람들을 사기나 강제징용으로 전쟁 끝몰임에 막 끌고 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조건에서 어렵게 노예 같은 노동을 했어요. 전쟁터에 간 사람 못지않게 힘들게 생활을 하고 목숨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1945년에 이 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건너온 사람도 있지만 건너오지 않고 그냥 일본에 머물러 온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을 보시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이렇게 간 분들입니다. 사탕수수 하게 되면 뭐죠? 그렇죠. 이제 이게 설탕을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셨죠. 이분들이 가셔서 20대 남자들인데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신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자기가 찍은 사진을 조선에 보내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의 신부가 되십시오 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진을 오고 가면서 여자들이 사진견을 통해서 미국의 하와이에 오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뭐죠? 지금 여권. 그때 그 무렵에 여권하고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서로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결혼에서 문제가 조금 일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가서 조금 오래돼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드신 분도 있었는데 젊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 참 이 남자 멋있어 하고 사진만 보고 이렇게 왔는데 하와이에 와보니까 아유 좀 나이도 드시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잘 사셨는데요. 이 사진 결혼을 통해서 하와이에 신부들이 오고 그리고 그의 아들딸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미국 시민처럼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았신 거죠. 그러면 이 하와이에서 이제 사진 결혼을 통해서 결혼도 하시고 힘든 일 속에서 삶을 일고 가시던 분들은 그냥 자기네들만 행복하게 살았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역시 애써 모은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내거나 그 다음에 여러 독립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를 했죠. 조금 바쁘게 왔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뭘 배웠죠? 첫째, 그렇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채찍을 휘두르듯이 무섭게 통치를 했다. 그래서 무슨 통치? 네, 무단 통치예요.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음, 이번에 당근을 좀 줄래? 해가지고 문화 통치. 사실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통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루면서, 그죠? 마구 통제를 하면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 정신과 육체를 일본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민족 말살 정책을 핍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했죠? 네, 전쟁이 일어나니까 식민지 조선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얘기를 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압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막 자기 생각이 오라고 선전을 해대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나라 밖으로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죠? 네, 만주,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멕시코 이런 곳에 가셔서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 바지를 많이 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할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억압하고 강제로 혹독하게 부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도 독립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재미있겠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